패션? 오케이! 헤어? 굿! 메이크업? 퍼펙트!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98점?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다. 그게 뭐지? 스타일의 완성은 역시 주얼리! 동화적인 감성과 러블리 매력이 가득한 달품토끼 이어링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빛나게, 사랑스럽게 연출해보세요.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핸드메이드 주얼리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당신을 위한 선물! 나를 더 빛나게, 나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데일리 주얼리! 모어헴 달품토끼 이어링